여기가 원래 500에 40으로 괜찮았던 집인데 지금 500에 35까지 가능해요 천에 30까지도 가능해요 지상층 4층 4m 50 요 침대는 옵션인가? 예전에 침대 같은 거 없었는데 2m 이렇게가 2m 45 저쪽까지 한번 재볼까? 6m 16 실립역에서 한 10분 정도 건물 연식은 좀 있고 앞에 북향이긴 한데 앞에 막힌 게 없어가지고 북향이지만 막힌 게 없어서 최고는 괜찮을 것 같아요 화장실이 그래도 창문은 있고 침대 이렇게 들어있고 그래도 천에 30으로 이 정도면 아주 좋아요 관리비 5만원? 5만원에 여기는 전기, 가스, 수도까지 따로 해요 전기, 가스, 수도 수도수에 어차피 한 많은 정도 나올 거라서 괜찮아요 여기 좋다 이 호수가 좋네 방향이 창문 열었을 때 뻥 뚫려 있어서 이 호수가